도로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양산을 꺼내들지만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제 6월인데도 지난 17일에는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4.8도까지 지소사 폭염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온열 환자 수는 91명으로 국내에서 가장 덥다는 대구보다도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열섬 광주를 시원하게 만들기 위한 온도 1도 낮추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2020년까지 광주천 3km 구간에 생태하천을 조성합니다. 또 광주시 도로 주변 녹지율을 30% 늘리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환승 시스템 15개를 설치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30%를 절감하는 등의 44가지 시책을 시행합니다. 푸른길 공원 등 20개 공공장소에 깨끗한 물을 분사하고 에너지 전략에 적극 나서는 세대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 30%를 줄인다면 계산이 굉장히 줄겠죠. 그런 예산들을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줄인 그 아파트의 지원금으로 하는 일들을 통해서 광주가 무더운 아프리카가 됐다는 의미로 불리고 있는 광프리카라는 별칭. 그 오명을 벗고 시원한 쿨 광주로 불리게 될 것인지는 시민들에게 달려있습니다. KBC 강동인입니다.